지수는 정혜인, 고경표 주연의 드라마 커넥트 가 촬영을 끝마쳤다. 정혜인, 고경표, 김혜준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커넥트 가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. 일본 영화감독 미이케 다카시, 미아이크 테이카시가 감독한 이 시리즈는 디즈니 플러스의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. 31호 전 크비줌이 취재한 YTN 스타에 따르면 지난달 커넥트 촬영은 주인공 추가 촬영을 완료하며 종료됐다.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커넥트 는 장기 사냥꾼들에게 신체 일부를 잃은 한 남자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과 연결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그린다. 커넥트 는 일본 미이케 다카시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 최고의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는 K-드라마 역사상 첫 작품으로 사전 제작 단계부터 눈길을 끈다. 커넥트 시리즈 역시 정혜인, 고경표, 김혜준 등 배우들의 퀄리티 있는 캐스팅으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.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는 현재 내년 상반기 아마도 5월로 예정된 커넥트 출시일을 조정하고 있다. 다음 소식을 기대해주세요. 다음 소식을 기대해주세요.